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리앤희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 혜빈이와 같이 있어요 어? 여기 뒤에 사진이 보이시죠? 우리 오늘은 아날로그 사진 촬영하러 왔습니다 옛날 사진 기법이에요 이렇게 체험하는 게 처음이라서 되게 신기해요 한국에서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좀 신기해요 습한 사진 촬영이에요 빌름이 없다는 거죠? 빌름 이전에 1800년대 사진 기법이래요 여기에서도 촬영을 할 수 있는 네, 야외선 가능해요 어떤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지 궁금해요 여기 칩은 80년된 칩이래요 그래서 엄청 오래된 거죠 이 방에서 제일 오래됐어요 네 천창 보세요 여러분 진짜 옛날 집이에요 진짜 옛날 집이에요 저 이런... 옛날에 내 할머니 할아버지 집 받을 게 있어요 어 진짜? 진짜 이런 집은 한국에서 처음인 거 같아 안 돼서 제발 이렇게 준비해서 아주 다만 이제 기갑 촬영을 보면 아까 카메라에 찍었고 으음 이렇게 진행 되서 그냥 촬영 포즈를 해야 되는지 중간에다든지 이런 것도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자라야 돼요 송 오지네 응 짜 응 응 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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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거꾸로 나오네요. 아, 진짜? 어. 원하는데? 바로, 바로 하면 돼요? 하나, 둘, 너무 빨리 했어. 하나 OR 하나가 하나가 여러분 저 지금 촬영을 마치고 왔습니다 특별한 제형이었어요 이런 옛날 사진은 보기만 봤는데 직접 이렇게 촬영하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한번 색다른 사진 찍고 싶으면 아날로그 룸 한번 방문해 보세요 홈페이지와 인스타 링크도 걸어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고 알람별도 켜주세요 이제 저 방학이니까 좀 더 자주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우리 곧 다시 봐요 여러분 안녕 이라서 잠깐만 괜찮아요 우리 안 만졌는데? 네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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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요 네 괜찮습니다